어? 평진평아리인데요. 목살이 줄이 트는데. 여기 줄이 트는데. 아이고. 여기가 그런데요? 아이고 여기는 청해포구 그 이게 이게 촬영장인데 여기 죄인들을 갖다 눕혀 놓고 줄이 틀고 그런 데인가 봐요. 이 의자도. 옛날에 관가에 그런 걸 다 재현해 놨어요. 죄인을 갖다가 앉혀 놓고 줄이 트는데.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넣어서 고무를 하는 기구죠. 아 참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 대단해요. 아 아 아 여기가 추노의 촬영장입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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